영상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을 광주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 이른바 Y 프로젝트가 민선 8기 광주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의 가치를 담아 새로운 영상강 시대를 열겠다는 기치 아래 기본 계획과 밑그림을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해 이름 붙인 이른바 Y 프로젝트가 첫 발을 뗐습니다. 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Y 프로젝트의 방향과 콘셉트를 정하기 위한 영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8억 4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영역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영상강과 황룡강 일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면서 아시아 문화 중심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실현하는 것이 본 과업의 목적입니다. 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Y벨트를 익사이팅 신활력 특구로 만들어 광주시를 꿀잼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산강을 따라 인공서핑과 물놀이장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을 만들고 셰프의 거리와 같은 특색 있는 콘텐츠를 담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군공항 부지와 마룩동과 서창 등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사업과도 괴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흔 백제문화 발원지인 영산강의 인문학적 가치와 시도상생과 통합의 가치까지도 이번 프로젝트에 녹여내겠다는 그랜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여가와 쉼, 힐링 공간으로서의 가치 더 나아가서는 시도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연결하는 영산강과 황룡강의 재발견과 재구성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광주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